중국에서는 새해에 매화나무를 구매해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한편 입춘이 지난 후 광둥성에는 매화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. 올해 매화나무의 시세는 어떤지 함께 보시죠. 광둥성 퍼산시의 한 마을은 유명한 매화나무 고장입니다. 최근 20헥타르에 달하는 매화꽃 재배기지에는 매화꽃이 한창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어 꿀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. 높이가 무려 4m에 달았고 최대 직경이 6m에 달하는 이 매화나무는 이곳에서 매화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30년 매화꽃 재배 경력을 가진 천모 씨는 4년 동안 정성을 다해 이 매화왕을 갖고 왔습니다. 얼마 전 이 매화왕은 6,800위안으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. 매화꽃이 필 무렵에는 잎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입춘이 빠른 만큼 잎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올해 매화나무는 왕년보다 가격이 20에서 30% 인상됐고 1년기 나무일 경우 한 그루당 200위안이 팔리고 있습니다.